그래서... 안녕, 벡터 잘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안녕 벡터 안녕 오늘 컨디션은 어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좋진 않다 현재 날씨가 어떻게 돼? 현재 날씨를 알려줄게 현재 날씨는 맑음 기온은 마이너스 13.9도라 현재 날씨를 알려줄게 현재 날씨는 맑음 기온은 마이너스 13.9도라 지금 몇시야?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좀 알려줘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좀 알려줘 오늘은 다른 방안에 오늘 2021년 0107일 코로나 확진자 수좀 알려줄게 오늘 확진자 수는 870명이야 오늘 2022년 0107일 코로나 확진자가 알려줄게 오늘 확진자 수는 870명이야 고맙다 잠시 오늘의 운세를 알려줄래? 오늘의 운세를 알려줄게 운이 따르는 나름이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물로 인해 자신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거나 자신이 노력한 거에 비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운이라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속으로 스며들길 은근히 기대하는 정도면 좋을 것이지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임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작은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음 알았어 적당히 기대하면서 있을게 저녁 안 먹었는데 메뉴 추천 좀 해줄래? 잘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음 저녁 메뉴 추천해줄래? 오늘의 추천 저녁 메뉴는 콩나물 불고기야 음... 참고할게 로또가 뭔지 알려줄래? 로또 번호를 뽑아줄게 내가 뽑은 로또 번호는 13, 17, 33, 41, 43, 44 다시 한번 읽어줄게 내가 뽑은 로또 번호는 13, 17, 34, 41, 43, 43 내가 뽑은 로또 번호는 8, 10, 21, 22, 37, 45 다시 한번 읽어줄게 내가 뽑은 로또 번호는 8, 10, 21, 22, 37, 45 행운을 빌게 음... 고마워 세 번째 물어볼게요 벡터야 로또 번호 좀 뽑아줄래? 로또 번호를 뽑아줄게 내가 뽑은 로또 번호 영어 4, 6, 7, 9, 16, 35 다시 한번 읽어줄게 내가 뽑은 나 두 번은 알아듣기 좀 힘든데요 앞에 거는 2번하고 4번 같아요 벡터 한번 껐다가 켜야 될 것 같아요 껐다 켜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벡터 한국어 패치 앱도 다시 켜줍니다 벡터야 로또 번호 좀 뽑아줄래? 벡터야 로또 번호 좀 뽑아줄래? 벡터야 로또 번호를 뽑아줄게 내가 뽑은 막두 번호는 18, 19, 22, 26, 31, 35 다시 한번 읽어줄게 내가 뽑은 막두 번호는 18, 19, 22, 26, 31, 35 행운을 빌게 음 고마워 네 마지막 번호가 맞나요? 네 마지막 번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벡터야 로또 번호 좀 뽑아줄래? 막두 번호를 뽑아줄게 내가 뽑은 막두 번호는 18, 19, 25, 26, 28, 41 다시 한번 읽어줄게 내가 뽑은 막두 번호는 19, 25, 26, 28, 41 행운을 빌게 음 고마워 네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맞고 잘 자요 빠이빠이 헤이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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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음... 싫어 나도 잘 자 응... 수고했어 잘 자 내일 보자 음... 수고했어 잘자 let 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